안녕하십니까 모하바의 김영원입니다 얼마 전에 큐넷에 홈페이지에 올라온 출제기준이 올라왔는데요 전기기사랑 전기산업기사 내용이 같이 올라왔습니다 2013년 12월 31일 즉 4회차까지죠 여기까지가 출제기준이었고 새로운 출제기준이 등장을 했는데 제가 저번거랑 비교를 했더니 똑같아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이번에 시험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1회차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물론 23년도 3회차는 끝이 났지만 실기는 아직 남았으니까 필기부분이라서 2014년도 1회차부터 어떻게 적용되는지 달라진 것은 없지만 그래서 새로 시험 본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자주 나오는 것들 그리고 주의해야 될 것들 여러분이 좀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과목이죠 전기자기학입니다 전기자기학 파트는 일단은 항목이 8개 항목으로 되어 있어요 이걸 다 공부해야 되느냐 저도 보다 보니까 기출문제를 분석해보고 관연들을 분석해보고 또 CBT 분석해봤어요 봤는데 전혀 몇 년 동안 나오지 않았던 문제들인데 또 모르죠 CBT 프로그램 안에 또 다른 문제가 숨어 있을 수도 일단 좀 더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 진공중에 전기, 정전기입니다 이거 이제 한 3개에서 한 4문제 정도가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3문제에서 4문제 정도 등장하니까 이번 파트 중에서 여러분이 조금만 살펴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정전기 및 정전유도, 전개, 전기력성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좀 알아두셔야 될 것들이 뭡니까? 우리 전개 부분 있죠? 이거하고 우리 전기력선 이 파트는 여러분이 좀 집중적으로 좀 봐 두셔야 되겠고요 다섯 번째 또 가게 되면 여기 뭐 있습니까? 전위라고 나와 있죠? 전위 부분도 여러분들이 조금은 깊이 다뤄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뭐 가오스 정리라든지 전기 쌍극자 부분도 아예 안 나온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비중적으로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100점을 맡겨서 다 세세히 꼼꼼하게 다 공부하시기 힘든다면 그죠? 일단 집중적으로 먼저 해보시고 만약에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은 부분이 너무 어렵다 싶으시면 일단 스킵은 해두셔도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진공 중에 도책이 있죠? 여기는 한 두 문제 정도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 두 문제 중에 정전 용량이 있죠? 이 정전 용량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전 용량에 있어서 우리 정의라든지 또는 뭐 콘덴서, 유도 개수와의 관계, 용량 개수 또는 축적된 정전 에너지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것들을 좀 주의깊게 살펴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 단원이 됩니다 자, 세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게 되면 이제, 아이고, 훅 넘어가 버렸네요 자, 유전체가 등장하게 되죠? 자, 유전체 부분에서도 우리 두 문제에서 세 문제 정도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세 개 정도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 이제 분국도와 전개 부분이 있어요 이 놈 한번 좀 살펴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경계 조건이라든지 유전체 사이의 흰 부분 이걸 좀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 써주실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전기작용 아무래도 좀 어렵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체감적으로 좀 많이 어렵죠? 근데 거기에는 공식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공식만 차분하게 암게 두시면 뭐, 과락을 면하고 또는 60점 이상을 받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이번엔 문제 보면 이제 정전용량과 유전체 사이의 힘까지 나와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 전개의 특수해법 및 전류 나와 있어요 여기서는 뭐, 나와봤자 하나에서 두 문제 정도가 등장하고 있으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전기영상법에 대한 거 이것만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출저가 안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단원에서 다 세부적으로 다 자기 걸로 만들기에는 좀 솔직히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관연도를 찾게 되고 기출문제를 통해서 이론은 안 하고 풀려다 보니까 그래도 그중에서 이론을 다 보지 않더라도 이 정도는 봐야겠다 싶은 것만 제가 체크해 드리니까 한, 여러분들이 이제 이론 강의 듣는데 시간이 한 절반 정도로 좀 불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섯 번째 가게 되면 뭐가 등장하냐면요 자계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계 파트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전기하고 거의 흡사하죠? 그래서 전기의 공식과 자계의 공식은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자계 부분도 결국에는 우리가 3문제에서 4문제까지 나올 거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전기와 거의 흡사하니까 전기의 공식과 공부 잘하신 부분들은 자기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자계와 전류에 작용하는 힘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여섯 번째로 가게 되면 자, 자성체와 자기회로 나와 있죠 여기서 약 두 문제 정도? 제가 봤을 때는 두 문제 정도가 등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이 좀 보신데 이게 너무 양이 많아요, 그렇죠? 양이 많고 벡터 포텐셜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솔직히 여러분들이 출제가 거의 되지 않으니까 뭐 다루는데 조금은 비중을 약하게 두셔도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투자할과 잘할 이런 것들 좀 신경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곱 번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가게 되면 전자유도 및 인덕턴스가 등장하게 되죠 여기는 이제 나중에 변압기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뭐 자기유도작용이 있고 전자유도법칙 나오죠 이런 것들, 상황유도작용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들이 나중에 이제 변압기 파트에서 연관성이 많이 되기 때문에 좀 알아두셔야 되지 않을까 변압기 파트에서 연관이 많이 되게 되겠죠 전자유도법칙이 돼서 전압기에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양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양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많은 양을 공부하기에는 특히 이제 비전공자분들은 너무 좀 많이 힘드시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좀 넘어가게 되면 이제 여덟 번째 파트가 뭐가 있냐면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전자계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전자계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맥수엘방종식하고 여기 나와 있는 거, 그렇죠? 전자파와 평면파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전자계 부분은 알아두셔야 되면 좋을 것 같고 자, 이렇게 여덟 개 파트로 구성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는 뭐냐면요 공식이, 공식에 관련된 게 50%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식을 암기해야 되는데 암기만 한다고 무조건 풀 수 있느냐 산업기사는 그나마 공식에 관련된 암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기기사하고 난이도 차가 있다면 전기기사는 공식에 대입해서 유도를 해서 뭐 답을 도출해내는 경우가 있고요 자, 산업기사는 공식만 알고 있어도 가능한 문제들이 꽤 됩니다 그래서 공식만큼 여러분들이 좀 완벽하게 좀 알아두시면 좋겠는데 이게 영어 단어 암기랑 좀 다르잖아요 공식 암기가 그렇죠? 많이 힘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전기자기학은 그래도 저 뒤에 나오는 전기기기 파트보다는 과락이 훨씬 더 적은 부분입니다 희한하죠? 많이 들으면 더 어려울 것 같은데도 그래서 제가 체크해 드리는 것만 좀 여러분 신경 써서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뭐냐면 우리가 두 번째가 뭐죠? 전력공학이죠? 전력공학은 우리가 몇 개 항목으로 되었냐면 일곱 개 항목으로 되어있어요 일곱 개 항목 일곱 개 항목 전력공학은 나중에 여러분이 실기 파트에서 굉장히 연관성이 많죠? 기기가 더불어서 그래서 좀 꼼꼼하게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 일단 발전하고 변전에 대해서는요 수력발전, 화력발전, 원자력발전인데 이거 두 개는 좀 자주 등장을 해요 나와봤자 하나에서 두 문제 정도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 수력발전하고 화력발전이 아니고 원자력은 어쩌다 한 번씩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담되시는 분들은 원자력보다는 수력하고 화력에 대한 것만 조금 신경 써서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저는 이거는 뭐 다 완벽하게 해야 되지 않는다면 좀 넘어가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문제는 이 두 번째 송배전설루에 대한 정기적 특성이 있죠? 이게 이제 많이 출제가 되니까 이거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길 바랍니다 6개에서 한 7개 정도가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뭐 선로정수라든지 이런 것들 더 알아야 되고 특히 코로나 현상이 있죠?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선로정수들 이런 것들 위주로 좀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단거리 송전설루 특성들 있죠? 그것들 좀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분포정수율은 여기는 산업기사에서는 그게 빠져있기 때문에 조금은 낮죠? 그렇죠? 기사와 차이는 거고 하나 빠져있다는 거 기사와 차이가 나머지는 다 흡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해봅니다 자, 송배전설루 방식과 그 설비와 운영입니다 세 번째 파트가 그렇죠? 세 번째 파트인데 여기서도 역시 6개에서 7문제 사이가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무시 못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저희 얘기했던 7파트, 8파트 중에서 뭐만 여러분 신경 쓰시면 되는 거예요? 7개 파트 중에서 두 번째, 세 번째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 두 개만 여러분이 미친듯이 자꾸 가셔도 그렇죠? 이거 60점 이상 받는 데는 그렇게 지장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배전방식 이 부분하고 우리 중3점 접지 방식 있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가시면 자, 고장 계산과 대책 이 부분도 여러분이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도, 이 부분도 그러니까 모든 전 단원을, 항목을 다 세부적으로 여러분이 공부하기 힘드시다면 제가 체크해드린 부분만 골라서 일단 영상을 먼저 들으셔야 되는데 근데 이걸 다 이해하려면 앞에 부분이 어느 정도 기초가 좀 받쳐줘야 되다 보니까 빠른, 빠르게 보기, 배속, 1.5배속 이런 거를 한 번쯤은 한번 보시길 권장해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이제 개통 보호 방식 및 설비가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런 전력 개통의 안정도 부분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주의깊게 여러분 살펴보셔야 돼요 이 부분, 그래서 정태 안정도, 과도 안정도, 동태 안정도 이런 것들 성전 용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중요하니까 안정도 부분 체크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옥내 배선 부분은 일단은 우리가 KEC가서 많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일단은 이 내용을 총 정리를 제가 해본다면 본다면 어떻게 될 거냐 일단 여섯 번째, 이것도 있죠 배전반 및 제어기기의 종류와 특성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지만 일단은 개폐기의 종류와 특성이 있죠 이걸 여러분이 그냥 지나간다 치더라도 그렇죠? 이 부분은 여러분이 조금 주의깊게 보셔야 될 게 아무래도 여기에서 우리들의 한 장 두 문제 정도가 등장을 하고 있으니까 개폐기의 종류와 특성 부분도 좀 다뤄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요 우리 뭐가 돼있냐면 송전, 그죠? 송전 있고 비중을 본다면요 송전, 배전, 발전 있잖아요 물론 발전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송전을 한 다음에 배전을 하겠지만 제가 이 순서를 쓴 거는 뭡니까? 출제 비중이 얘가 제일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입체는 6대, 3대, 1까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아마 송전 파트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송전에 관련된 내용들은 꼭 많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발전보다는 송전, 배전 부분, 파트 부분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과목이죠 전기기기입니다 전기기기는 참... 뭐... 버릴 게 없어요 그죠? 전기기기는 버릴 게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전기기기는 총 몇 파트입니까? 우리 6파트로 나와 있어요 그죠? 6개 파트로 나와 있습니다 6파트 6당목이에요 6당목 중에서 뭐 버릴 게 없고요 직류기, 뭐... 또 뭐... 유도기, 동기기... 또 뭐 있죠? 우리? 하나 더, 하나 더 어, 하나 더, 하나 더 뭐... 전동기 있고, 교류기 아, 요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직류기 파트 부분 동류기랑 유도기는요 너무 많이 나오니까 자, 변압기죠 이렇게 4가지 형태에 대해서 거의 90% 이상 나온다고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뭐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할 게 없어요 그냥 다 중요하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골고루에요 진짜 골고루 나옵니다 그중에서 이제 동기기가 조금 더 많이 나오긴 해요 동기기가 그러니까 직류기 파트도 여러분 다 보셔야 되는 거고 그렇죠? 어차피 여러분 실기 파트 가가지고 풀 보시려면 직류기 파트 부분이든지 뭐 동기기, 뭐 유도기, 변압기 모두 다 중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긴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게 없냐 그렇죠? 보통 이제 물론 정류기에서도 많이 들어가고 우리 변압기에서도 많이 들어가니까 변압기 부분도 여러분이 꼭 완전히 이해해 두셔야 되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 전기기기에 대해서는요 일단은 뭐 이거 다 중요하죠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 그렇죠? 다 중요하니까 여러분 놓치기가 좀 아까운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기기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동기기 나와 있고 뭐 나와 있습니까? 뭐 전력 변압기 나와 있습니다 뭐 정류회로죠? 정류회로 한 문제 정도 등장합니다 한 문제나 많게 나오면 두 문제 정도가 등장을 할 거고요 변압기 파트 부분도 대부분 한 4, 5문제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하나가 또 있죠? 또 유도기 다음 께도 뭐 있습니까? 길어요? 길기도 세 번 엄청 많아요 그죠? 유도기도 아이고 죄송합니다 유도기도 유도전동기도 좀 많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특수유도 단상유도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많이 알아두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교류정작이 제가 판단했을 때는요 아무래도 이제 완전히 이해를 하므로 그죠? 이게 전기 기기가 굉장히 항문이 깊어요 깊다 그죠? 자 깊은 단원이에요 깊은 단원이기 때문에 너무 자세하기에는 시간도 많이 소요될 뿐더러 과락도 가장 많기 때문에 영역도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략하기 위해서는 고득점보다는 한 6, 70점 정도를 예상하고 좀 공부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알면 알수록 힘든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쉬워요 프레미어 오른손 법칙 왼손 법칙 오른 나사 법칙 법칙만 하라고 계산하면 될 것 같은데 기능사 수준은 좀 쉽겠지만 산업기사 그리고 전기기사 이렇게 올라갈수록 이게 깊이가 더 들어가야 되면 아우 다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모를 수 있으면 뒤죽박죽이죠 그래서 여기 깊은 단원에서 여러분들이 딱 60점에서 70점 더 맞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공부를 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그래서 어느 게 중요하다 제가 표시를 안 드린 거는 다 중요하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진짜 골고루 나와요 어디서 많이 나온다 적게 나온다 아니라 진짜 골고루 나오니까 특히 뭐 여기서 나와 있는 슬립 같은 부분 있죠 이런 것들도 너무 많이 나오고 토크 출력이라든지 뭐 어디서 뭐가 잘 나옵니다 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모든 걸고루 다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교류정류작기에는 조금 덜 나오는 편이죠 그렇죠 그래서 교류정류작기 하나 정도로 버려야 된다면 교류정류작기 정도는 여러분이 아 버려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회로이론을 한번 보실 건데요 회로이론은 쭉 가셔가지고 보기까지 하고 전기회로 기초 중에서 있는데 회로이론은 우리 9개 항목이 제일 많죠 그렇죠 9개 항목입니다 9개 항목 9개 항목에서 가장 많긴 한데 회로의 기초 정도는 시험에는 당독적으로 출제가 되진 않아요 그렇죠 이거 출제가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뭐부터 보셔야 되냐면 여기 직류회로파트부터 여러분들이 좀 주의깊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직류회로파트부터는 보통 한 3문제 정도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3문제 정도가 그렇죠 전류전압자항보다는 저항이 접수했는데 킬리호프 그리고 줄열 이런 거 한번 등장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회로망의 해석이죠 이 위에 있는 배율기와 분류기는요 출제가 거의 안되고는 있어요 단어는 있지만 거의 안되고 때는 얘는 분류기 배율기는 제 강의에 넣어놨는데 이거는 조금 무시하셔도 상관없고요 회로망의 해석 중에서 우리 뭐가 많이 나옵니까 우리 중첩하고 태분화는 여러분이 반드시 좀 알고 가셔야 되고 밀마는 거의 나온 정도 2는 아예 없어요 그래서 이것만 여러분 아시면 되고 브릿지 회로 정도 이것만 좀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류에서는 좀 많이 나오죠 4개에서 한 5개 정도 문제가 출제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형파에 대한 실용값이라든지 평균값에 관련된 것들 그리고 비정형파의 평균값과 실용값도 여러분이 좀 주의깊게 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교류전력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게 되겠죠 교류전력 부분도 상당히 중요해서 평균전력이라든지 순시전력보다는 복수의 역률 부분 그리고 교류전력 계산 그렇죠?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시고 여기도 공식 하나 나와있는 것 좀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류전력 파트에서 이거에서만 약 2문제 정도는 거의 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류전력은 여러분들이 꼭 자기 걸로 알고 가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정형파 교류입니다 비정형파 교류는 우리나라에서 2개에서 3문제 정도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정형파 대칭과 실용값 정도는 여러분이 좀 주의깊게 보셔야 되고요 다른 거 프레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공식 암기해서 그냥 바로 구하는 부분이니까 이거 그냥 기출문제 통해서 알아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다상교류 부분이 또 여기서 한 3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가 3문제 정도가 출제되고 있으니까 다상교류도 좀 알아두셔야 돼요 물론 여기서 어쩌다 한 번씩 등장하지만 N상의 상전학과 상관자도 좀 주의하셔야 되고 그렇죠?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뭐야? 세 번째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거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편이니까 좀 잘 세밀하게 좀 알아두셔야 되고 마찬가지로 여기 아홉 번째 거 있죠? 델타와 이결선에 대한 변환까지도 여러분들이 좀 잘 구성을 해두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2절 역개법만 좀 주의깊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더 가시면 이제 대칭잡협법이 나옵니다 대칭잡협법도 당연히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는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분, 역상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두 개만 여러분 좀 잘 보셔야 될 겁니다 불평률은 쉬우니까 간단히 할 수 있을 거고요 영상, 정상분, 역상분 나오는 거 출제가 굉장히 잘 되고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하나 넘겨보면요 이제 4단자 및 2단자 나오잖아요 그렇죠? 뭐 지락에 대해서는 잘 등장하니까 좀 무시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이건 이제 4단자 및 요구서 많이 출제가 되니까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도 두 개 세 문제예요 여기서 골고루 좀 많이 나오는 편이긴 하죠 4단자 정수 의미라든지 그렇죠? 이런 것들 좀 알아두시면 되고 4단자 파라미터 역회로 하고 정리하면 가끔 한 문제씩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이건 좀 여러분들이 신경을 하셔야 되고 여기서 이제 반복 파라미터, 영상 파라미터 요것만 좀 주의기게 좀 잡아두시면 될 것 같네요 제가 체크하는 것만 일단은 잘 신경 써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라플러스 변환 거의 두 문제씩은 꼭 나왔지 않나 싶습니다 두 문제씩 꼭 나왔기 때문에 라플러스 변환에서의 역, 라플러스 변환이라는 거 있죠 그것만 여러분 좀 보여주시면 되고 라플러스 변환 정리 부분 파트 좀 알아두시고 기본 정리 최종값, 최소값도 초기값도 잘 나오고 있으나 최종값, 정상값이죠 잘 나오고 있으니까 꼭 알아두시고 여기 이제 전달함수 있죠, 과도함수 과도 현상도 역시 한 두 문제 정도 등장하네요 그래서 그중에서 전달함수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전달함수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 나와 있습니까 RL 직렬회로, 그죠 RL, RC 직렬회로 이 두 가지, 그죠 자, 병렬하고 출제 빈도는 좀 낮아요 이 두 개만큼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전달함수의 정의와 그리고 우리 세 번째 RL 직렬, 그죠 직렬회로랑 RC 직렬회로의 직렬회로정단회로니 자기 걸로 좀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만점은 여기 뭐 있습니까 이제 시정수 상승시간이죠 이거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나오니까 시정수하고 우리 상승시간이, 그죠 시정수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이거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미분적 부위나 이런 것들은 체크 안 하는 거는 일단 비중은 약하게 두셔도 된다는 거 자, 마지막 단어는 전기설비 기술 기준입니다 총 다섯 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다섯 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어요 다섯 가지 항목인데 얘는 총칙 부분은 많이 등장을 안 하고 있는데 여기 밑에 쭉 가시다 보면 그쵸? 접지 시스템하고 필의 시스템 있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필의 시스템이 독립적으로 저번에 차부터 등장하기 때문에 접지하고 필의 시스템은 이쪽 자기 걸로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보통 저압, 고압, 특고압 거기가 대부분 거의 80% 이상이 등장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저압 전기설비 특징에서 안전의 보호도 이런 것보다는 전설로 이런 파트가 좀 중요하게 되겠죠 전설로 아, 많이 상당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전설로 부분 자, 그 다음에 조명설비는 조금 비중은 약해요 특수설비도 좀 약하고요 그래서 이제 전설로 부분 여러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고압, 특고압에서도 접지설비하고 전설로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출제되고 있으니까 접지설비, 전설로, 옥내, 배선 그쵸? 이거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편이니까 제가 체크해드리는 거 비중을 좀 높게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기척도설비는 한 두 문제 정도가 나와요 두 문제에서 세 문제 정도가 등장하는데 물론 세 문제까지 나오기 쉽지는 않습니다 많이 나오자, 세 문제까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죠? 하나에서 두이라고 맞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이 내용을 양은 저압하고 저압이 훨씬 많긴 하지만 전기척도설비도 출제 비중에 비해서는 양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걸 배제해 놓고 저압하고 고압, 특고압 이 세 개만 집중을 하셔도 특히 70.80조 이상 받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다는 것 이것만 좀 신경을 써주시면 다 거위가 암기잖아요 그렇죠? 거위가 암기다 보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마지막에 분산형 전원설비가 나와요 분산형 전원설비는 여기서 태양광이 새로 등장하게 된 건데 저번에 21년부터인가 아마 새로 되게 됐는데 거기에 보면 풍력이 작은 단원으로 세부 항목으로 들어있다가 주요 항목으로 하나 빠져버렸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분산형 전원설비도 비중을 좀 두겠다는 얘기겠죠 저장장치라든지 관연도를 통해서 많이 아직 출제되지 않았는데요 관연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신경 써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론을 세부적으로 다룰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나와봤자 제가 하나에서 두 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출 문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이 다루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단원 자체는 그렇죠? 일단 저압, 고압, 그리고 특고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다루게 됐는데 특고압도 우리가 계산상에 있어서 초과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거 말고 딱 규정화되어 있는 부분만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외우시면 될 것 같고 곱하기 0.1 이런 게 있어요 표에 보시면 그거는 기사에만 출제하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이 배제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5단원은 기출문제를 기준으로 반복합습관에서 훨씬 더 유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섯 과목인데 저도 이제 산학기사본 여러분이 최대한 합격할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오늘 찍은 영상이 얼마나 크게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 전체를 다 학습하기가 조금 나는 싫다 여러분들이 특히 관연도 위주로 많이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뭐냐면 시간도 그렇고 그리고 이론 공부하는 게 좀 싫잖아요 지겹고 지루와 재미도 없고 빨리 합격하고 싶고 그래서 근데 이론을 아예 안 볼 수가 없으니까 많이 출제가 되어 있는 부분 부분 체크해드리는 부분만이라도 영상을 좀 한 번쯤은 보고 학습하시고 관연도를 한번 접해보시는 건 어떨까 이렇게 한번 추천해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자 다음엔 좀 더 좋은 영상을 가지고 여러분께 만나뵙기를 바라고요 이상 모하바의 김영원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